공식 이벤트 코너 이제 같이 진행해볼게요 바로 시시시시 넌 내게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라는 업무트 대우 강세팬 만들기 코너 있네요 여러분들 모두 핸드폰을 꺼내주세요 핸드폰을 꺼내주세요 핸드폰 있는거 다 알아요 핸드폰을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주세요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업무트 네오를 검색해주세요 업무트 네오입니다 그 다음 업무트 네오를 팔로우해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사진을 찍으시면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희 강대팬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저희와 사진 찍으실 수 있나요? 저희의 핸드폰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? 수고하셔서 나와주세요 안계시면 저희가 찾아갑니다 출동 송이 출동 송이 출동 우리 그동안 저희는 그동안 댓글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님이 세 분의 남타분들 여정이 불타가는데 저랑 이름이 바쁘신 분이네요 어 그래요 김수연님 반가워요 러뷰님이 워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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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잘 추세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진 찍으실 분 도와요 도와주세요 몇 번 잃어버렸어? 될 것 같아요 네 도와주셔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네 오 귀여운 아기분들이 나와주셨어요 저희가 사진을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찍을게요 아기들 먼저 찍을게요